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위드 뉴스 천서윤 멘토 기자, 해가 바뀌며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리라 다짐했지만 어느새 이 또한 익숙해져 버렸다분한 일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은 금물이다. 반복되는 하루에 지쳐갈 때쯤 한 줄기의 비철 명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 추세이다. 설년위를 맞이해 가까운 거리와 많은 볼거리로 인기가 많은 여행지인 대만의 맛집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는 소몽우, 소몽우, 이다. 이는 시먼 등에 있는 마라워거 전문점이며 뒤에 소개할 음식점들에 비해 비교적 관광객에게는 덜 알려져 있는 현지인 맛집으로 대기인원이 적어 여유로운 식사가 가능하다. 먼저 각자 취향에 맞는 국물 베이스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백탕과 홍탕을 반반으로 택하길 추천한다. 백탕을 먼저 먹어 따뜻하게 속을 달래준 다음 홍탕으로 넘어가면 대만 현지의 독특한 향실료 향과 함께 매운맛을 톡톡히 느낄 수 있어 먹는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다. 큐어 코드를 스캔해서 허거 재료를 주문할 수 있는데 소몽우는 다른 허거 식당에 비해 특히 고기의 질이 좋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담백하면서도 적당히 기름진 고기와 각종 신선한 채소의 조화는 식감과 맛까지 일품이다. 여기서 소몽우만의 비법인 참깨 소스와 같이 먹기를 적극 추천한다.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의 소스와 고기는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며 풍미를 더해준다. 다음으로 키키 레스토랑 찬청은 사챈요리에 대만 요리 기술을 결합한 음식점이다.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 꼭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라오피놀로우, 로피눈윤을 추천하고 싶다. 계란 두부 튀김이라고도 불리는 이 메뉴는 키키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각 테이블마다 한 접시씩 올려져 있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식감은 차완무시나 연두부와 비슷하며 매우 부드럽다. 한 입 먹는 순간 튀김의 부드러운 매력에 한 번 놀라고 맛에 두 번 놀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미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져 손님들로 매우 붐비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맛있는 식사로 배를 채웠으면 디저트가 빠질 수 없다. 행복당, 행복당 은 밀크티 전문점으로 흑당 버블티가 대표 메뉴이다. 수제 타피오카 펄을 사용하고 제조가 전까지 오픈키친으로 공개 중이어서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흑당 버블티는 쫄깃하고 달콤한 타피오카 펄과 적당히 단 흑당 우유의 조화가 당연 돋보였다. 시원하지만 포근한 듯한 흑당 우유는 대만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려 식사의 마무리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버블티 외에도 그린티, 블랙티와 레몬, 망고 주스도 평균 이상의 맛이기 때문에 추천한다. 설년휴를 맞이해 대만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위에 맛집들을 방문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음식을 먹으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추억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